김한빈은 통합을 빌미로 강주 시민을 기만했고 안철수는 세정치를 빙자해서 국민을 우러간 것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는 지방선거 관련 뉴스입니다. 일곱 번째 뉴스로 안심 난 몰라 그리고 이어서 박심 밖엔 난 몰라 제목이 좀 독특한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정치 민주연합 내부에서는 전부 다 안철수 대표와 친분을 과시하거나 그 밑에 줄서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듯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방금 이용섭 의원이 탈당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배경인가요? 지금 세정치 쪽에서는 안철수 대표의 내력 꼽기, 낙하산 꼽기로 자기가 공천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는데요. 보셨다시피 이용섭 의원과 강훈태 시장이 광주 전략 공천에 반발해서 탈당했습니다. 바로 세정치 추진위원회였죠. 안철수 대표가 신당 창당을 추진할 때 추진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윤장현 전 위원장을 광주시장 후보로 전략 공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슷한 상황이 지금 경기 안산이죠. 이번 세월호 참사로 가장 많은 승자를 빚은 안산 단원구가 위치한 안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제종길 전 위원도 이번에 안산시장 후보로 세정치 민주연합이 전략 공천을 했는데요. 그 전략 공천을 한 전 의원의 이력이 굉장히 독특하다면서요. 해양학 박사 소지를 갖고 있고 해양연구소에도 근무했었습니다. 해양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17대 국회 때도 많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종길 전 의원이 어저께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들한테는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자기는 뿌리부터 민주당 사람이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랑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런데 자기가 전략 공천됐다는 이유만으로 안심이 작용한 거라고 자기를 오해하는데 그러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언론도 이에 대해서 보도를 제대로 해달라는 당부의 메시지였는데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친분을 과시할 경우에는 더 득표나 지지율에 더 이득이 될 수도 있는데 정반대 상황이 생기고 있는 거네요. 자기가 특정인의 후광으로 당선 후보가 됐다는 그런 이미지를 벗고 싶은 거고요. 또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 호가 일단 기한이 시한이 1년입니다. 다음에 20대 총선, 2년 뒤에 20대 총선인데 그때까지 안철수, 김한길 호가 같이 갈지는 아무도 모르던 상황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일단 합당을 한 이후에는 김한길, 안철수 편보다는 자기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또 그런 당 내에서의 그런 사회 주류에 대해서 잘 보이고 싶어하는 감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해서 나타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이용석 국회의원, 이용석 의원이 탈당 선언을 하면서 어제 기자들한테 메일을 돌린 거 보니까 그 메일 제목이 세종치는 죽었다. 이런 제목 내용이 제가 기억에 남는데 그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탈당이 이어지고 있는데 세종치 민주연합 내부의 반응이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내부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광주 공천 같은 경우에는 호남입니다. 세종치 민주연합, 특히 구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누구든지 당선된다는 호남이었기 때문에요. 그나마 큰 관심을 보였던 곳인데 당 내에서는 희한한 일이지만 구민주당계 의원들이 다섯 명이 결집을 해서 개혁 공천해달라. 선강원태 시당으로는 안 된다. 또 마찬가지로 이용석 의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곳입니다. 사실상 윤장현 후보를 전략 공천해달라는 의견들이 많았었는데요. 왜냐하면 물도 고이면 썩는다는 얘기가 있지만 당 내에서도 호남 공천이 새 정치의 새 표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고 그런 의견들이 받아졌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반 안철수 규류라고 보기에는 조급한 측면이 있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민감한 발표 아닙니까? 그것을 금요일 밤에 했다면 당 지도부도 뭔가 좀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살짝 넘어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네. 이 발표가 있었던 게 금요일 밤 10시 50분이었습니다. 이때는 기초연금법 처리를 놓고 국회 본회의가 심야까지 열리고 있던 때였거든요. 갑작스럽게 새 정치연합 박강원 대변인이 브리핑을 자충했고 결정된 것이라면서 발표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황금 연휴 첫 시작일 전날 밤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당내 비란 여론이나 언론의 비난 이런 것들을 약간 피해가자는 측면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을 이용섭 의원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